에필로그 100% 전념하라.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에서 유익을 찾아라. 미래의 당신을 응원하라.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당신은 부자에 성공했다. 축하한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퓨처셀프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벤저민 하디 박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미래의 당신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의 초석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명상 채널의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기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한 지식과 깨달음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의 나로 거듭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얻은 지식을 실천해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명상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명상은 좋은 책 인생 멘토 명상음악 학원 명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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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